중전마마께서 합궁이를 잡아주신다 했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지? 에이, 그것도 못 참으십니까? 어허, 오해 말거라. 내 합방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하와 같이 있을 수 있는 명분이 그것뿐이니 그런 것이다. 명분이 없으면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? 매일 아침마다 왕세자께서는 조청을 두 숟갈씩 드신답니다. 어허, 그래? 왜 아무도 없지? 그냥 돌아갈까요, 만화? 기왕 왔는데. 열거라. 거기서 뭐하십니까? 아, 아침에 조청을 드신다 하여 한데 왜 그러고 계시는 것이옵니까?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. 빈궁, 이만 나가주시겠습니까? 아, 이것만 놓고 얼른 나갈게요. 아. 아, 이게 Mist tour. 아, 아raidprechen 모아? 송가웁니다. 송가웁니다.